왼쪽으로 짧게 2건 올라갑니다. 2건! 2건! 3건! 2건! 들어갔어요! 눈들하면 없었는데 여기서 양발 패턴 드리블 왼발 강하게 지금 임팩트 되면서 힛팅 오늘 2건이 해내네요. 열렸어요 열렸어요! 들어갔어요! 와우! 원더골! 반상 수준에 추가 골이 나왔습니다. 이야! 그대로 빨랑처럼 그대로 꽂히네요. 와 저거 어떻게 막아요! 기간내기 선수 와우.. 정말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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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더골이네요. 오른발로 올렸습니다. 오른발 쥐티.. 자 이렇게 들어가 주네요. 우처 되면서 야 로맨에 접촉이 좋지 않고 끝까지 장혁진의 오른발 들어갑니다! 창혁진! 대단하네요! 송금이 있길래? 보스를 마크 들어가면 마크가 없어요 빙속을 정확하게 감았고요 병만 살짝 넘기고 떨어지는 스팀 대단합니다 사이프 옆에 박지니의 해석주 Zhong ça фân스 박지니의 퍼치코! 박지니 Choco 1대1만 3∓ㅎ 박지니의 서oren스 박지니 교곡- One, One-Key keys-46 2대1 公 A- unknown Korby K- 그렇습니다 정말 간결하고 정확했던 패스가 나왔습니다 Macれた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